이기 학교생활에서는 못무이는구나 너무 졸려요 졸려요 잘 거예요 어! 고문고양이 이게 나왔어 야옹 안주죠 토요 고노우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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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umpty Dumpty 고노우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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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학교생활에서는 못무이는구나 너무 졸려요 졸려요 졸 거예요 어! 고문고양이 이게 나왔어 야옹 내가 유일하게 갖고싶었던 고양이 잘자 고생 많았어 잘자 그러고 보니까 이 캐릭터 나 캐릭터 귀가 검은색이구나 빨간색이구나 응! 그래서 나 검은고양이기 노리고 있었거든 안토 핑크색이기도 해 야옹 고노우박스 기대해도 안해 어! 청바지도 나왔다 반바지는 아니지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 나 그래도 보여줄게 가고 너무 놀랐어 이거 아닌데 용사 머리띠 너덜너덜 이러면 용사 머리띠 너덜너덜 어! 그거 사람들을 쓰고다니는 거 봤어 갑자기 김준환 와서 깜짝이야 갑자기 김준환 와서 깜짝이야 아! 난 쟤 어썸프 뽑으면 미네랄나 죄수 뽑는다 미네랄나 부럽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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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줄머니 티셔츠 줄머니 티셔츠 다 모으고 있구나 아 아 나는 그럴 듯한 옷이 없어서 배도 바지에다가 파복 입고 있어 교복이 근데 나쁘지 않아 교복하고 있고 아 교복하고 있고 뭐 이상은 초록색만 잡거든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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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rav 샤니 으 샤니 orters 터넌 Ф Ф졸 아 파이팅 horn 미 멘토, 에네틱 재컷, 단지판다 반바지, 장와류복, 미쳐버리너랄, 비커스, 마지막 멋선팩! 11개! 탱커 좀비, 적토마 좀비, 복학생 곽재현, PNW 우연, 시어리더 좀비, 야생마 좀비, 나 진짜 좀비만 남긴 했다. 다 좀비만 남긴 했다. 다 좀비만 남았다. 하우? 하우? 기타시디아 네덕이 그에에 대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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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